파이팅! 자 여러분들, 게임계의 BTS죠. 우리 팀원 컷팅! 1, 2, 3, 4! 1, 2, 3, 4! 팀원 컷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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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을 섞어야죠. 문도 누구 할래요? 문도? 간다. 17 meter. Pompey 루킿 초. concluded the second! 게임 reaching come! 팀원 fois by the game can range. 팀원 time, initiative to play club! 팀원 컷팅! 팀원 컷팅! 팀원 컷팅! 팀원 컷팅! 앞줄, 앞줄, 뒷줄 가면 되겠다. 앞줄, 뒷줄. 와, 가만히 다시 했나? 다시 했습니다. 와, 들어와라! 형, T1들 T1이겠지. 이거 보니까 자꾸 끌던데 막. 아, 이거 안 해봤어? 네. 아, 이거 또 우리가 가르쳐줘야겠구만. 아, 또 여기선 또 진영이 프로게이머야. 형, 형. T1분들은 갱비스트 안 해봤대요. 아, 진짜로? 아니 안 해봤어요. 이거 해보셨어요? 아, 우리가 해봤죠. 아, 진짜요? 우리, 우리 중에서. 고인물이야? 우리는 여기 고인물이지. 아, 여기서 또 우리의 진가가 발휘되는구만. 아, 우리 갱비스트는 또 우리가 좀 하지? 아니. 아니, 고작 한 번 해놓고? 아, 우리도 어떻게 갱비스트 프로게이머로 나가? 갱비스트도 리그가 있어요? 모르겠어. 자, 컵컵 총 3. 이건 똑같은 예상판 2.3 선수 되고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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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우리도 할 줄 몰라. 때리는 것도 있어요? 네. 야, 다행이다. 천국아. 나, 마우스. 그래도 너가 잘하는 너가 있으니까. 아니, 형도 잘하죠. 아니, 다 잘한다면서 키 확인하고 있었는데. 멤버들 뭐야. 좀 안 치는다. 잡는 게 오른쪽 손이에요? 잡는 게 오른쪽 손. 우리가 몰라요, 뭐 어떻게 하지. 그냥 막 해면 돼요, 이거? 오케이. 자, 준비됐으면 만세하세요, 여러분들. everybody put your hands up. 어떻게 해요, 만세? 만세 어떻게 해요? 스피스. 자, put your hands in the air. 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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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게임이 시작이 안 돼? 어, 저기 지민이 혼자 있네? 아, 내가, 내가 방작이었구나. 지민이 너 어떻게 생기느냐? 너 분홍색깔 캡틴이야? 네. 지민이 형의 에이스야, 여기. 나만 지키면 돼요, 그럼 다 이겨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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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혼자야? 야, 달린 트럭이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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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던져, 던져. 뭐야, 같은 팀 아니야? 아, 아. 파란색 던져. 형도 하죠. 안 돼. 뭐야, 뭐야, 뭐야. 비릴게요. 1등이다, 1등이다. 1등이다. 지민이 형. 누가 이기나. 오우. 안 돼. 오우. 아,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야, 죽은 거 너무 안타깝게 죽었다, 형. 오케이, 1대 0, 1대 0. 아, 이 맵, 이 맵, 이 맵, 이 맵.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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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도 다이밍 누구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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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시작하다마다 다이밍 누구야? 맞아, 맞아. 뭐하냐? 초록색깔 누구냐? 아, 들어가는데 안에? 초록색깔 약간 구토하고 있어. 점프가 왜 안 됐지? 우웡. 우웡.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알겠다. 아, 아. 나 이끌고 있는데. 이게 되게 안 움직이니까. 내려오실 거 같아. 어, 비영 간라, 비영 간라, 비영 간라. 오우. 잠깐, 내가 엘레베이터 열어볼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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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끊어. 잡아서 들어와, 잡아서 들어와. 시프트. 오우. 오우. 대박이다, 이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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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애라고. 근데 A팀이랑 B팀이랑 갭 차이가 너무 나는데. 한 번만 듭시다, 한 번만. 정국이가 좀 잘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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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일이1. 그래를 잘해보는다, 박 nat. 저는 gamer , 이대일이 1입니다. 이건 재미 proces다. obj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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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j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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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gleichjjjjjjjjjjjjjjj 야 잔인하다 이거 꼬들라오게 막아 꼬들라오게 막아 마지마 마 마 달려 죽었어 2대1이다 뭐 2대1이야? 네 내가 한 명은 죽었어 윤기 형 죽었어요? 아 죽었어 끌고 가 끌고 가 가자 보여줘 보여줘 가자 그래 재혜 형 그거야 자 가자 가자 인사해 인사해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흰 누구야 저흰 누구야 저흰 누구야 대박이네요 어 야 밑에 빠지는 거다 이거 아 어렵다 아 아 이 맵 진짜 어려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 아 이거 어려워 대비님 가만히 있어 이거 중간에 열릴 거 같은데 네 맞다 맞다 달려 달려 이만 이만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일단 올라가 올라가는 게 이득인 거 같아 내가 올라가는 게 이득이야? 오지마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위로와 경찰 아우 손 높네 이거 혼자서 못 올라갈걸? 아이 들어 보세요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저게 빠진 거야 누구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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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를 당하고 돼지야 고양이야 뭐야 저거 오호 호호 양양이 넌 점점 야 야야야 야야 고마워 올려줘 올려줘 아이 씨 야야 살려줘 왜 이렇게 잘못했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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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이거 이거 야시 살려 줄거 올려줘 아 기저었다 기저했다 야야야야 너 일로와 멀떡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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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누구야 저거 같이 가 같이 가 anted conscious 아어 어어어어어 아 저리가 어 안돼 아 죽어? 같이 죽어? 죽여봐? 죽여? 아이씨 죽여? 아이씨 아이씨 몰라 우알로 야 테디 뭐야 테디 뭐야 누리 쩔었다 이거야 너 뭐야 테디 뭐야 테디 뭐지 이리 와 이리 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야 이걸 사라? 야 이걸 사네! 야 남중이 뭐하냐? 멋지자! 던진다! 던진다! 와 뭐야! 우와! 우와! 레전드 찍었다! 미쳤다! 야 프로 게임은 다르네! 그렇게 하면 한파만 해도 안해 룰을 나 아직도 모르는데 야 테디 잘하네! 진짜 잘한다! 자 그럼 1대1이잖아! 에이스결정관! 에이스결정관! 아! 넌 넌! 에이스결정관! 아! 아! 잘한 사람! 넌 못해! 잘한 사람! 잘한 사람! 안주세유라고! 난 괜찮아! 정국이 잘하잖아! 정국이 해! 여기가 이렇게 하자! 그래 앞줄이 하자! 앞줄 잘했잖아! 앞줄 잘했어요. 앞줄 진짜 잘했어. 야 근데 테디 진짜 잘한다. 와 손도 왔어 진짜. 자 우리는 우리는 테디만 믿고 간다. 아니 그래도 우리 셋 보단 뭐야 이거 바로 하는 거였어요? 바꿔서 한다고 했어 바로. 야 저기 너무 프로게이머들 아니야? 저기 좀 그런데? 정국이 하는 거 봐. 정국이 솔직히 정국이 갱비스트 프로처럼 하잖아. 아뇨 아뇨 뭔 말이야. 멤버 한 번 끼기 힘들어. 멤버? 가위바위바위보 할래? 난 진짜 안돼. 너가 너무 못해. 가질래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하자. 야 이래도 이길까 말까 내가 봤을 때. 아 또 이제. 한번 제대로 해줘야 되겠구만. 자 갑시다. 자 이제. 앞줄이 잘했어 확실히. 이건 이게 없네. 이거 여기 있는 거. 자 가자. 아 일단 잡을게요. 아 제동이 형 저. 뭐야. 오우. 탈보라는데? 오 나 잡혔는데? 네 네 네 뭐야 뭐야. 아 아니야 아니야. 바로 죽게 생각해. 우와. 이 형 이 형 누군지 몰랐는데. 진짜 잘하는데? 그쵸 저 정국인 것 같은데요. 누구야. 오 난전 난전. 태형아 태형아. 오 위험하다 태형아 위험하다. 태형아 태형아. 태형아 태형아. 너 먼저 죽으면 선수 교체야.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페이커가 간다. 그number.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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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두힌 줄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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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ㅋㅋㅋㅋ 간다 오 오이кий 아 사사 사수구. 이건 뭔만이 멸려있어요. 원래 살았다. 사ığın bill에 잠이 시작ría 문제. 이게 확실히 한 명이 두 명이 죽어 버리면 아 진짜 자 일단 많아요 잠깐 이거 애포트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애포트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믿어봐, 믿어봐. 이거 선수교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갈게 x2 desut. 가만히 있어 x2 엉뚱한 사람이 나왔어, 엉뚱한 사람이 나왔어. 나, 내 거 풀어! 풀어 풀어 나 사람 잘못 봤어. 들었어 x2 내가 갈게 x3 간다 x2 간다! 자, 간다! 이런 상황이 발생돼. 두 명이 죽으면 안 돼. 자, 애포트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지금. 창조현이 들어와, 창조현이 들어와. 저 잘 못해요. 그래도 프로게이머인데 애포트 거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얘기해야 돼서. 스테야, 말이 좀 했지, 미안하다. 갱 미스트에서도 그런 거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교체해. 교체하죠. 나 진짜 못해, 나 진짜 못해. 우리 팀원, 팀원 전원 교체 어때요? 전원 교체? 아니야, 정국아, 해. 형이에요, 형이에요. 뭐야, 방탄배네, 그냥? 야, 방탄배네. 오, 야. 정국이 왜 교체 안 했어, 정국이? 세정 안 한대요. 하지마. 이거 진짜다, 이게. 바로 잡아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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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야, 나 못 잡고 있었는데 살았어. 아깝다, 깜已.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게이머들이 해야지. 아, 잘했네. 자, 마지막 어떻게 할 거예요? 형이 할래? 너 해, 너 해. 프로게이머들 다 올래? 아, 에포트 해, 에포트 해. 에포트 해야 돼. 에포트 해서 형이 해. 아, 야. 형 한 번 해. 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제이형은 좀 그래. 자신 있냐? 아니야, 제이형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오, 나 자신이 없는데? 야, 잠깐만. 저기 프로게이머 다 들어왔는데? 에이스가 있는 거야. 미안한데, 우리가 너무 잘해서.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들 육성 중. 오케이, 오케이. 배우는 중, 지금. 와, 근데 테디, 테디 엄청 잘하는데? 오, 뭐야, 뭐야, 뭐야. 보여줘, 보여줘. 야, 메비 뭐야, 이거? 자고야, 나 간다. 잡고. 아, 너무 좋아. 우와, 내 생각 너무 좋아. 아 зов haut. 얘 최후에 물을 먼저uses 그릇길. Wine 넷. 광주의 세븐 여행 먼저 있잖아. ologic 말 class assessments 문어, 소중하고야. 와. 하, 하, Sag, sag. ор. 고개ACHường정 meters has applied to economy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 교어주는 난 지금 미치겠어. 샤라 dass 일을 Passionなく叫 그건 다 ridhanaling 왜 그렇죠? 아니 아니아니야. 살긴 했는데? 나 살긴 했는데... 너 안 불가능해서. 그냥 담아있어 다이브 다이브 커스 다이브 커스 다이브 테리 사스 다이브 다이브 칸치 죽어 나왔어요 저희 칸치 죽어 칸치 죽어 기다려 기다려 다이브 왜 안 끝나 왜 안 끝나 왜 안 끝나 살아있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안 돼 야 이거 뭐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뭐야 오케이 뭐야 누가 남은거야 테디가 안에 들어있었어 와 와 와 와 나도 이 게임에 이 게임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몇 번 했는데도 잘 안내 도착해 비밀 다이브 달리기를 하려 시간대 결승선에 통과 유저만 다운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는 콜프 오케 들어와요! 들어와! 막판 DG입니다. 각 팀에서 전공 중인간 소중한 팀입니다. 그러면 우리 T1 한 명, 방탄 한 명 이렇게 하자. 누가 했다요? 다른 사람도 다음 판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람이죠. 두 명씩. 우리 둘이 앉은 김에 딱 한 거죠. 딱 해보고. 마다 한 번 보고. 자, 우리는 F4 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했구만. 야, 근데 저쪽 되게 잘 긁는다. 잘 긁네. 아니, F4게이머도 이렇게 신경전하는구나.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자, 저희는 응원하겠습니다. 네, DBS 응원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수고해. 거의 대근해. 어, 된다.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가는 거야. 마우스가 필요가 없네. 자, 가자, 가자. 들어와, 들어와! 아, 맨 뒤에. 어, 뭐야? 마우스 왜 이래? 마우스 틀렸어, 마우스 틀렸어. 마우스 틀렸어, 진짜. 야! 야, 비켜! 아, 저렇게 해. 와, 쫀다. 여기서 이렇게 펄짝. 찐. 형 믿지, 형 믿지? 펄짝. 봤지, 봤지? 제이홉. 오, 좋아. 순조로, 그래도. 오, 커즈 빨라. 오케이, 오케이. 커즈 상위권이야. 간다, 간다.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지은아 보여줘. 어우, 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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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프다 야. 보는데 얘가 아프다 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점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점프. 오케이. 통과. 오케이, 나 통과 통과. 석진이 통과. 석진이 통과. 석진이 통과. 온다 싶으면 점프하다가 머리 점프. 들어갈래. 뒤로 갈래, 뒤로 갈래.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나 간다. 오찬아. 오케이. 자, 에포트. 라스트 기릿. 좋아, 점프. 그렇지. 좋아! 좋아, 차분하게. 점프! 그렇지. 한 번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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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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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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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점프가 안 돼, 이거. 커즈 뭐야? 커즈 달려. 커즈 밀려, 지민이한테. 나 밀리냐? 커즈 지민이보다 늦어? 못 밀려. 할 수 있어. 지금, 지금, 지금. 점프! 점프! 오케이! 제발 제발! 한 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이스! 둘 다 성공! 야 누가 안 들어왔어? 점프! 에포트만! 아 제발! 아 아쉽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몇 명 성공? 우리 한 명! 오케이 아.. 두 명? 어 두 명! 오우 야 잘하네! 한 명? 나이스! 2대1이라고 해서 오케이 이제 느낌 알았어!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쥐인! 쥐인 믿겠어! 형 그거 가운데.. 가운데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이거 떨어지면 바로 실패! 알아 알아! 지금 저쪽 누구야? 지민이? 지민 앤드 커즌! 오 뭐야? 이거 뭐야? 아 구멍이 있다 구멍이 있다! 달려! 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착지가 있어 이거?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아 살아남아! 아! 와 지민이 잘하는데? 오오! 오! 오오! 오오.. 오오 stones! 만난가wehr! 오 진진진진진... 위험해!べ유험했어 방금 위험했어. 오어! 움직여. 4명만 더 기다리면 돼요. 서로 치고 다니는 거구나. 세명 세명. 안 돼. coaching 죽었어? 한 명 한 명 al 하나 둘 셋. 재미. automatisch. 성공! 1대1이다 와 지민 대 지니야? 와 지민 대 지니야? 이게 클라스의 차이지 형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좋아 좋아 둘 다? 둘 다 성공? 아니 한은영 지민이와 아 그래? 자 여기서 웃긴 포인트 프로게이머들은 떨어졌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은 다 탈락했어요 지금 이거는 전혀 직업과 관련된 게임이란걸 아 이제 뭐야 한 명 사랑하는 건가? 서있으면 바닥이 계속 없어져요 아.. 움직아야 돼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한 번 가보면 없어질걸요? 아 진짜로? 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았나봐? 오 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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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오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지민이 잘한다 아 이게 맨 마지막에 떨어져야 되는구나 아 안돼 안돼 보여줘 보여줘 넓게 돌아 넓게 돌아 넓게 소용돌이 작전이야 아 이게 이게 전략이네 넓게 도는게 넓게 돌아 넓게 돌아 피해 피해 밑에 다 까놔 밑에 다 까놔 야 위에 스터로니 바로 밑으로 떨어져 오케이 좋아 지민 안돼 안돼 오 좋아 좋아 진영 좋아 진영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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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nicht 아 loose 아뇨 오히려 밑에 있는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위에 있는데 더 떨어지면 모른다 이거 아 그런데 지민이 어디 있어? 지민이 뭐야 앞에 있어봐 아 지민이 예를 들어서 그게 있지? 예고 저 지민이야 두일되 두건 같이 경쟁하는거야? 아하하하하 지영 어디있어acun 릴렉스, 릴렉스, 괜찮아요. 안 되네! 아, 이거 늦게 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네. 뭐야? 밑에서 다 까놓으면 안 좋지. 이게 늦게 떨어지면 한 방에 떨어질 수가 있어. 어, 밑에서 다 까놓으면 안 좋지. 야, 신컷 뭐야? 야, 지윤아. 야, 너 약간 재능 있는 것 같은데? 오, 지윤아. 와, 트리플 점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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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살았어요? 계속 같이. 오, 안 돼! 안 돼! 오, 아파 아파 아파. 아이고. 아아! 저쪽 살았어요? 켜! 나이스! 야, 형, 이겼어! 이겼어! 저쪽 죽었어요. 그냥 한번 끝까지 가 봐! 오, 솔마 1등이야? 1등 한번 가보자. 솔마 1등이야? 오, 설마. 형, 지금 톱 3에 안 찍었어.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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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지윤아. 야, 나 때렸어. 3등, 3등. 잡기 할 수 있어요. 잡기.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다 아웃됐어요. 근데 3등, 4등. 잘하네. 찐영은 그래도 이겼어. 드디어! 드디어 첫판 이겼다. 드디어 첫판 이겼다. 프로게이머분들 분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민이가 너무 잘했는데. 형님 이거 프로게이머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잘하는 줄 알았지. 쌓아있어라. 칸나 한 번 들어가자. 가자. 그래도 한 번 해야지. 나 한 번 해볼래. 칸나랑 피해. 렛츠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레디가 뭐지 이거? 우리 팀은 페이커가 전략이에요. 간다. 렛츠고. 나는 페이커의 서폿으로 이제 좀 막아줄게요. 자 태영아 이번판 이기면 우리가 끝난다. 자 저쪽팀 누구야? 이커 대 슈가. 페이커 슈가. 패션의 페이커. 나 이거 방송 많이 봤거든. 음. 방송 많이 본 거랑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지민이 형. 지민이 형 한 번도 안 봤는데. 나는 살면서 이런 게임 처음 봤어. 준비. 갑시다. 고. 갑니다. 자. 자 칸나 뷔 화이팅. 자 옆에서 서포트 좀 해줘야겠구만. 떨리네. 매우 좋아요. 뭘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처음 보는데 이게. 모르겠는데 뭔가 보여줘요. 암튼. 태영아 믿는다. 맵이 잘하네. 맵이 잘하네. 내 앞에 감자튀김 있어. 자자. 점프해야 되는 건가? 내 앞에 있는 화이팅이 맞네. 다행히 맞네. 오 좋아 태영이 잘해. 대신이 부시는 거 아니죠? 밀지 말고 도록하자. 밀지 말고 도록하자. 형은 약간 이분 전략이네. 골준 전략이네. 가야 되는데? 나는 톱거리가 내 목표다.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생각보다 빨리 가야 돼요. 톱거리가 목표다. 훨씬 훨씬. 오케이 빨라 빨라. 오케이 오케이. 아직 41명 안에 들었어. 약간 느낌 안 들었는데. 태영이 좋아. 순위권이야. 태영이 뭐야? 태영이 뭐야? 태영이 뭐야. 태형이 뭐야? 거기서 점프해야 돼. 여기서 점프해야 돼. 오 지금 비슷해. 붙어있어 붙어있어. 쌍 옆에 있네. 아이고. 뭐야. 왜 이리로 떨어져. 아래도 있네. 떨어져도 아래로 갈 수 있네. 태형이 뭐야. 여기서 점프 마우스. 태형이 뭐야. 뭐야. 올라와 올라와. 태형이 들어왔어. 태형이 들어왔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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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점프. 점프. 가야 돼 이거. 아 나 죽은거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죽었나? 죽었나? 뭐야 둘 다 못들어갔어? 둘 다 졌어요. 뭐야. 다 지다가 이겼다. 다 지다가 이겼다. 아 이거 처음에 헤매가지고. 야 지민이가 한 게 기가 막혔네. 아 42, 43등이었던 것 같은데. 아 42등. 완벽하게 졌다 이거. 마지막 봐. 남주인 들어가. 아 아깝네. 일단 뭐 더 하는 거 보나? 한 번 더?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뭐야. 안 한 사람 마지막 한 번 해보는 게. 다음 청국이랑. 제이홉. 다음 청국이랑 테디. 자신이 없는데? 어렵다잉. 둘 다 레디. 레디. 우리 팀 에이스들. 자 그쪽 팀 준비해 주십시오. 누굽니까? 남준이랑 누구예요? 자 테디. 테디. 남준 테디. 마지막 판입니다. 오케이. 파이팅. 가자.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지금 마음 편하게. 아 오케이 편하게 할게. 편하게 하는데 1등 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준비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 됐어요. 아 다른 거다. 아 이거 쉬워 이거 쉬워 이거 쉬워. 아 베드가. 오 이거 뭐? 가면 뭐야? 민감한데? 민감한데 이거? 이거 엄청 민감하다 이거. 오 너무 빨라야. 가면 되는 거야? 자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괜찮은데? 밑에. 밑에 돼 있네. 네 밑에. 잘 떨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괜찮나? 그들다그를 하네 사람들이. 그렇지 밀어져 있는 쪽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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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왼쪽 왼쪽 왼쪽. 와 큰일 났다. 너무 비벼서 힘들다. 용백한 하위권인데? 도와줘x3 다 피해가 오케이. 그대로 달려가. 형님! 올라가 올라가. 점프하면 안돼. 아 잡지마! 잡지마라고! 잡지마라고! 아 명고 안돼 안돼! 할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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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남준이 올라가! 하고 있어! 레츠고! 갈 수 있어! 오케이 간다! 홍구가 성공이야? 오케이! 성공! 정국이 38등! 이게 뭐라고 떨리냐? 입구앞에서 심장이 떨려. 아 힘들었다. 1라운드로 통과 못하는거 나랑 페이커 두번째. 개인적으로 페이커한테 좀 실망했어. 레저하는 막대를 뭐라고? 아 너무 어려운데? 계속 뛰어야되네. 표시하는 빔은 어떻게 뛰어넘어요? 공들여서 피해야되나 본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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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끝났어. 야 나 끝났어. 제이홉 끝났어. 제이홉 끝났어. 오케이. 점프! 얘를 잡는다 이제 슬슬. 잡는다. 잡아 잡아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살았어. 잘한다. 점프! 왜왜? 뭔 일인데. 야 우리 같이 웃자 뭔데. 좀 빠르게 진입해서 여기서 점프 한번 여기서 한 번 더 맞춰서 점프. 여기서 맞춰서 크하하하하핳핳핳핳 잘 끝났어. 우리 끝났어. 와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아 방금 웃겼다. 아 잘 굴러가네. 아 여기 다 붙었어. 나와 남준이 살았어. 남준이 너무 잘해. 남준이 너무 잘해. 오우 만다 아 진짜 sins 아 진짜 치워냈습니다. 아 재밌었다. 아 치워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진짜 신기하게 아 진짜? 진짜?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짠다고? 좋게 만들어줬네. 아까 실점이라더니. 자 어떠셨어요? 동네 친구들 만난 기분이에요. 게임 잘하는 동네 친구들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 한 4시간 봤나요? PC방 느낌이에요. 막상 있어 보니까 뭐 다 똑같은 애들이네요 뭐. 그쵸. 우리도 그렇고. 같은 동나이대 애들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8살 차이나. 가끔씩 중계 같은 거 보는데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친구들 보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너무 훌륭한 친구들이지만 다른 게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아니 그럼 뭐만 잘하면 되지 뭐. 야 오늘. 자 우리 그러면 에포트부터 이제 T1분들 좀. 그러니까 T1분들 아무 한마디도 안 쓰네. 니들이 계속 말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저기 에포트. 에포트분이 한. 아니 우리 쪽은 오대가 안 되었어 우리 팀은. 우리 블루트 쪽은 오대가 안 되었어. 아니 열심히 했어 우리 포트. 상호라고 합시다. 에포트 말고. 상호. 상호는 좀 과묵한 성격이래. 상호 소감. 상호 원 시작하면 어디에요 상호 원. 오늘 진짜 연예인 분들과 이렇게 같이 촬영한 게 처음인데 정말 영광이었고요. 다음에도 한번. 재밌게. 목소리가 진짜 좋다. 환영이지.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다들 잘 해주셔가지고. 아유. 정달아 즐겁게 게임할 수 있었었던 것 같아요. 아 다큐 아니야 다큐 아니야 다큐 아니야. 다큐 아니야. 분위기 갑자기 다큐야. 디스 해도 돼요 디스 해도 돼요. 오케이 쌍둥이. 분위기 있게 해줘 칸나. 엄청 재밌고 진짜 영광이었고요 다들. 전에도 영광이었습니다. 또 광탄분들이 텐션이 엄청 높아서 또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저 얘기할게 있대 얘기할게. 지민이 형은 게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에 잘했는데. 야 지민아. 와 이건 진짜 팩트다. 야 이런거 좋아 이런거 좋아. 지민아 수치스럽다 진짜. 잘한다. 진서이 진서이. 진서이. 아 오늘 오늘 그리고. 모든 게임을 거의 캐리하셔. 와 잘하더라. 진짜. 와 잘하더라. 텐이가 오디오가 안 비어. 와 계속 이야기해. 좋아. 말도 많고 게임도 잘하고. 야. 일단 제일 좋아하는 그룹인데. 이렇게. 처음에 긴장했는데 제게 잘 보여주셔서. 재밌게 들고 와서. 진짜 약간 끼쟁이. 끼쟁이. 오늘 가만히 있지를 못해. 오늘 아이돌들 열심히 불렀다고. 아니 눈이. 눈이 너무 약간. 너무 이래부려. 내가 봤을 때 인싸력이 너무 높아. 인싸력 장난 아니야. 에이 좋습니다. 터지 마. 터지. 터지 마. 오늘 되게 친근감 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또 지민이 형이. 옆에서 잘 챙겨주셔서. 또 원하셨습니다. 감기. 게임은 못하지만 잘 챙겨주긴 한다. 게임 못하지만 잘 챙겨주긴 하는데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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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창동아 다뤘어 응답이야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다같이 달려라 방탄을 자 누구 한번 달려라 해볼까요? 아 그러면 T1 쪽에서 달려라 해주고 우리가 방탄을 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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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 누구야? 단장이라고 하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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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페이크 one 아 오케이 달려라 외쳐주시면 돼요 달려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탈려라! 이렇게 기운이. 아, 패. 자, 톤이 작업 애매했어. 탈려라! 에너지가 없었어요, 에너지가. 이상형 씨, 롤 할 때 텐션처럼 해주세요. 아니, T1 전체가 달려라 하고 오케이, 그러다, 그러다. 오케이, 오케이.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이제 얘기 좀 해주고 이제 T1께서 달려라 하면 방탄하면. 오케이, 오케이. 너희가 호흡 기대하겠습니다. 팀워크. 오늘 T1이랑 방탄 재밌게 게임했는데 앞으로도 T1과 방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달려라! 달려라!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